국수, 수국 아, 배고프다 오늘 점심은 뭘까? 식단표에 쓰여있잖아 맞다! 오늘의 식단은 국수 국수다, 국수 내가 좋아하는 국수 난 국수 두 그릇 먹어야지 자, 국수 나왔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요 그래, 잘 먹겠습니다 호호, 불어서 먹기 네 한 젓가락 길다 자, 한입! 우와, 나도 나도! 난 포크로 돌돌돌 말아서 한입에 앙! 우와, 진짜 맛있다! 바꾸라, 한글! 이게 뭐야? 아까는 국수라고 적혀있었는데 수, 국으로 바뀌었네? 이 꽃 이름이 수국인가 봐. 우린 국수가 먹고 싶은데 국수를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야! 호민정은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국수가 수국으로 바뀌었어. 국수, 국수가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국수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큰렌, žl, 히히히히히히! 네,~~ brewer아 ask notes. 아, 네, utilizz 갖고 미래가 그녀가olie. arez 아이야! tablespoon, FREE 여기 텔레비전이 있어. 어? 화면 속에 한글이 있어. 이건 우리가 찾는 한글이 아니야. 국수가 아니라 국기야. 여기에도 한글이 있어. 그런데 이건 국수가 아니라 국화야. 국수는 어디 있지? 찾았어. 화면 안에 한글 국수가 있어. 내가 한글을 꺼낼게. 나와라. 천지? 한글 국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가진 못할 걸. 한글은 보이지 않을 테니. 끄다! 화면이 꺼졌어. 한글이 보이지 않아. 내가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볼게. 소용없어.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끄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켜다! 아니, 나의 끄다 공격을 켜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국수의 우가 모두 사라졌어. 괜찮아. 내가 뿅망치로 우를 만들게. 소설아 핸드위스. 헛.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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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저장 완료 국수 풍민정우의 손으로 국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와 맛있는 국수다 국수를 거꾸로 말하면 예쁜 꽃 수국이 되지요 국수 거꾸로 하면 수국 수국 거꾸로 하면 국수 국수 수국 국수 수국 국수 먹으러 가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국수 국수 수국 수국 국수 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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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에요 수국은 참 싱그러워 국수 국수 국수는 길어요 가늘고 길어 오 맛있겠다 우와 국수 우와 국수다 냠 냠냠 슝 오잉 국수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국수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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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역이 우를 만나 구 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국 시옷이 우를 만나 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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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건 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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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국수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건 수국 히힛 히힛 국수 수국 훈민이와 정음이가 점심을 먹어요 오늘의 점심은 국수예요 내가 좋아하는 국수 맛있어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국수를 수국으로 바꿔라 한글 국수가 수국으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끄다 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켜다 로 막아냈어요 한글 국수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국수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도포 포도 도포 포도 이거 뭐지? 정음아 바르게 앉아 훈장님 오셔 오셨다 훈민정음이 훈민정음이 우리 예절학교에 온 걸 환영해요 예절학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절을 잘 배워보도록 해요 네 훈장님 훈장님 옷이 정말 멋져요 처음 보는 옷이에요 내가 입은 이 옷은 도포란다 도포 아 도포 도포는 길이가 기네요 소매도 넓어요 도포 도포 도포는 옛날 사람들이 입던 겉옷이란다 바꾸라 한글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잖아 오이 뭐라고? 이게 뭐야 내 도포는 사라지고 포도로 바뀌었잖아 포도 옷을 입고 있네 어떡하지 훈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아이아가 있어요 아이아? 네 한글 용사 아이아 아이아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두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아 이 야 훈민정은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어 도포 도포가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도포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아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나는 천지 바꾸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꺼야 아이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아이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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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한글을 찾아야 해 어? 사자잖아? 흠 사자에겐 한글이 없군 어? 흠 흠 흠 사자에겐 한글이 없군 어? 흠 흠 흠 흠 저건 뭐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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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목에 한글 도포가 있어! 기린 목에 한글 도포가 있어! 기린아! 그대로 있어줘! 천지? 한글 도포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손에 닿지 않을 테니! 일어서다! 기린이 일어서니 한글이 너무 높아! 그렇다면... 애써 봐도 소용없다! 너의 능력은 통하지 않을 테니!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그렇다면 나도 한글로 맞서야 해! 일어서다에 맞서는단 말은 뭐지? 안따! 이제 됐어! 아니! 나의 일어서다 공격을 안따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한글 도포가 파괴됐어! 아용사가 필요해! 도와줘! 도와줘! 내가 왔어! 한글 도포를 부탁해!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오를 만들게! 소설하라! 한글! 첫! 첫! 도포! 도포 저장 완료 도포 국민작업의 손으로 도포 한글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도포다 도포 도포를 거꾸로 말하면 송이 송이 포도가 되지요 도포 거꾸로 하면 포도 포도 거꾸로 하면 도포 도포 포도 도포 포도 훈장님 도포를 찾았어요 가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도포 포도 도포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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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탱글 먹고 싶다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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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도포를 입고 올게요 도포다 어어어 냠 냠냠냠 슝 짜잔 하하하하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오잉 도포가 어디로 갔을까 음 한글 도포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도포 도포 순서대로 써 볼게요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님을 잘 보세요 도포 친구들 따라해봐요 도포 끝 도포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지도 포도 한번 더 들어보세요 도포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지도 포도 도포 포도 훈민이와 정음이가 예절 학교에 갔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고 나오셨죠 훈장님의 도포가 정말 멋져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도포를 포도로 바꿔라 한글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일어서다 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안다 로 막아냈어요 한글 도포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도포가 나왔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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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님 set Reinwick